스피드 종목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CJ와 클래시스, LS 일렉트릭, 현대차, 한화, 오션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고 최진욱 팀장의 종목은 테크윙, 심텍, SPG,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쇼기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두 분이 골라오신 종목 중에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전략을 알고 싶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 어떤 종목 주셨죠? 네, CJ입니다. CJ. 뭐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PBR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J 올리브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IPO 상장을 좀 약간 선을 긋게 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추후 업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IPO 상장이라는 게 단순간에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관련했을 때 IPO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계획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올리브영이 현재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실적부터 보게 되면 지난해 매출이 거의 4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보다 실적, 특히 화장품 부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이냐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보면 현재 세포라도 한국 시장 철수를 했고 랄라브라든지 혹은 롭스 쪽에서도 사업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 시장을 올리브영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체제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성장세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다이소가 경쟁사로 좀 뜨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제품 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CJ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 흐름을 한번 잘 저희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까지 봤고요. 저희 반에는 최진옥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는 뭘까요? 네, 저는 좀 테크잉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테크잉을 가지고 왔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오일선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테크잉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좀 마이크론 효과 부분들이 테크잉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테크잉 같은 경우 마이크론 지금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HBM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 실적 부분들이 예상치를 지금 또 상의를 하면서 시간 내에서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올해 생산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완판을 하고 내년도 거의 대부분 다 완판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크잉의 좀 실적 성장이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AI 성장세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고속 핸들러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은 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점에서는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AI 시장이 계속될수록 성장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핸들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좀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글로벌 개혁과의 테스트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양산까지도 지금은 진행이 될 가능성까지도 지금은 높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기존 고객사들에 대한 매출 성장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좀 신규 고객사에 대한 매출 가시화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실적 성장과 외형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점 특히 지금은 5일 선만 2타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단기 수익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윙. 최진욱 본부장님도 반도체 가지고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테크윙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클래시스를 가지고 왔는데 클래시스.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서 좀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약간 멀어진 그런 기업이긴 한데 최근 추세를 보면 바닥 따지고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AI라든지 혹은 저피비열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긴 하나 결국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 그리고 수출이 잘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으로 보답을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미용 의료기기가 좀 인모드에 대한 실적 부진이라든지 혹은 주도 섹터에 끼지 못하면서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지만 인모드와는 좀 결이 다른 특히 중저가 미용 의료기기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역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거기다 케이팝이라든지 혹은 케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뷰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 대한 침투율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계속해서 미용 의료기기 성장한다 성장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침투율이 낮은 편이에요.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작년에도 최대 실적을 냈는데 올해도 실적을 과연 잘 낼까라고 보면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나왔고 소모품에 대한 판매 비중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피부에 또 관심이 많으신 김지은 팀장님이 CJ에 이어서 클래시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진호 본부장님 다음 종목 할까요? 네, 저는 좀 심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심택 같은 경우 주가가 그간 좀 많이 눌렸던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좀 실적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계속 작용을 해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려왔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 하락기조 추세가 지금은 돌파가 되면서 일단 거래대금들도 명확하게 좀 긍정적으로 실렸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추세 반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올해 1분기부터는 신택의 좀 가동률이 70% 이상 시간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손익분기점은 좀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판 부분에서의 좀 유의미한 매출액 부분들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기존 고객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재고 소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물량 회복도 계속 좀 될 것이고 더불어서 신규 고객 사양의 좀 물량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땐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집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좀 이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상반기 중에는 이를 좀 입증을 하면서 충분히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회복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어팡 회복과 더불어서 오히려 실적과 주가도 충분히 우상향 기조를 계속 유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 최근에 좀 바닥 잡고 어제 또 반등이 좀 나왔어요. 한번 지켜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좋고요. 다음은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LS 일렉트릭 가져오셨는데 기관 연기금 매수가 지금 엄청 들어오네요. 탄력이 좋은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계속 저는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10만 원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매수관 1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게 결국 AI 순환매로 인해서 전력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종목군들,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이미 전고점 뚫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워낙 바닷건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전고점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시장 계속해서 AI 쪽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종목군들의 순환매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전력기기 쪽에서 움직였다가 원자력 쪽에서 움직였다가 이제는 5G 쪽에서 움직였고 그럼 5G 움직이니까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쪽이랑 연결이 되면서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AI 쪽에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결국 미국 쪽에서의 촉발된 수요, 특히 노화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수주가 꽉 차 있다는 것은 결국 매출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천천히 바닥 꺼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기업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에 대한 좋은 의견 계속 상방 많이 열려 있다. 10만 원 이상까지 한번 보고 계시네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지금 감속기 업체인 SPG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소형 부분들에 있어서 정밀 기어드 모터 부분에 좀 점유율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SPG가 지금 신규 정밀 감속기도 개발을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양산 제품의 탑재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적인 부분들은 실적 성장이 계속 나타나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올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본업도 당연히 회복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또한 지금 정밀 감속기 제품의 생산 속도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국내 업체들의 협동 로봇에 대한 생산 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감속기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폭넓은 감속기에 대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SPG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외형 성장폭이 좀 가파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협동 로봇 시장하고 감속기 시장은 결국엔 동행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따라서 부품의 감속기도 같이 성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쪽이 부각이 되고 지금은 감속기 쪽이 부각이 안 된다고 해서 감속기가 지금은 모멘텀이 없고 못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로봇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명확하게 잡힌다고 하게 되면 감속기 쪽도 모멘텀은 충분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봉상에서 이제 막 오일선 안으로 들어와 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일선만 이타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저점을 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SPG까지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 현대차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차가 저 PBR의 이슈 받으면서 모멘텀 받으면서 한 번 레벨업이 됐는데 그 뒤로 다시 또 뭔가 모멘텀 붙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관련했을 때 저 PBR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2차 세미나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좀 외국인 이탈이 소폭 나오고 있긴 하나 계속해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이 계속 꾸준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좀 바닥관에서 계속해서 모아갔다라는 것을 보면 관련했을 때 저 PBR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했을 때 법인세 완화라든지 구체적으로 완화가 될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저 PBR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밸류에 대한 재부가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면 앞으로 기업이 성장한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 저 PBR 종목군들을 접근을 할 때 지금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배당을 얼마나 잘 줄 것인지 혹은 자사주소각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차 지금 인도시장에서 IPO 준비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인도시장 심취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PBR뿐만 아니라 성장을 한다라는 기업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땡! 알겠습니다. 현대차 저 PBR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옥 본부장님의 종목인데 한미반도체 가져오셨잖아요. 한미반도체는 10만 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단기평의 이격이 일전에는 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21선이나 5일선의 이격이 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시장은 계속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은 올해 내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반등 기준으로 명확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미반도체가 지금 HBM 쪽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고객사를 둔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금 신규 고객 유치 가식성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매출에 플러스 알파가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기업의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 가격 펌핑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밸류는 계속해서 좀 위로 행진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올해 TC본도 쪽에 대한 기존 고객 사양의 신규 수주까지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해외 신규 고객사도 확보를 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기여도도 역시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의 좀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다만 좀 증권사 측에서의 좀 눈높이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연출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기준은 계속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올해 SK 하이닉스 향의 좀 장비 수주 부분들까지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외형 성장폭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1선만 이타 안 해준다면 단기의 상승률은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평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자고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하나오션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오션 일단 조선주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으로 조선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는데 관련했을 때 미국 노조가 규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그거에 대한 답변을 45일 이내로 해야 하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매매로도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중국 쪽을 규제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받느냐라고 보면 그건 또 딱히 아닙니다. 다만 센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선주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오션은 조금 다른 게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면 미국 쪽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하나오션 주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가 유상증자를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금 진행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필리 조선소 인수하는데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필리 조선소의 장점이 상선이라든지 정부 쪽에 대한 선박 수주입니다. 특히 하나조선이 선박 쪽에서 상선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하나그룹 자체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시스템, 방산 굉장히 주력이다 보니까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충분히 상방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저희 방송에서도 지금 하나오션 가지고 오시는 전문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연속으로 지금 상거래일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진웅 본부장님의 마지막 전문인데 삼성전기 주셨잖아요. 삼성전기를 레몬트리님이 오랫동안 3년 가까이 가지고 계신데요. 삼성전기 매수가가 17만 5천 원, 높은 가격에 사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셨답니다. 비중은 높지 않고 5% 정도. 그런데 이거 기다려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저는 기다려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삼성전기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봐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매수가 부분은 지금 뭐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워낙 높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좀 모멘텀 부각 부분들과 실적 성장을 고려했을 때는 삼성전기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의 판매 부분들과 초기 판매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MSCC 쪽에 대한 가동률이 좀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믹스 효과까지 같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은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좀 MSCC가 중국향 비중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MSCC 쪽에 중국향 비중이 높은데 하위의 중심으로 이번에 좀 신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수요 회복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에 있어서도 지금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컴퓨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기판 수요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기판 수요가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는 삼성전기 측에도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MSCC 패키지 기판 쪽에서의 성장성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월봉상에서 이제 막 좀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평들이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향성을 위로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두 분의 종목 설명 10개, 10개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종목명만 딱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 네, 한화오션입니다. 마지막에 알려주신 한화오션 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님은? 네, 저도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와 한화오션을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